나은아, 아빠랑 1박 2일 여행 갈 거야. 예! 난 신났네. 우리 이거 먹을까? 응. 가자, 나은아. 대게 먹으러 가자. 식사 뭘로 준비했지? 꽃게랑 물고기랑 오늘은 뭐 줄까? 꽃게랑 나랑 나랑 똑같은 거. 똑같은 거? 오케이? 됐다. 됐다. 네, 넣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어, 이거 매워. 너 한번 먹어볼래? 먹어봐. 한번 먹어봐요, 정신차림. 먹어봐요, 정신차림. 맛있지? 맛있지? 난 맛이 없어. 난 안 먹을 거야. 거누는 토종이야. 한국의 맛은 다 좋아하는 것 같아. 화이팅, 화이팅. 한번 먹어볼래? 응. 한번 먹어볼래? 네. 자, 오케이. 진실하게ored Inge- 약간 BrennanChip 정도 노는 거 같아. 얘는 뭔가 프로룩이 NicoTV라고 하자? 달걀하자가 달걀하자. procesoography boy